이건 그냥 힐 이게 침묵 골든 리버스에 데이우 픽스 엔트로피 유 글렛? 얻어 암 글렛 어? 얘 좀 깊은데? 요얘얘얘얘 지겼다 야 다 죽여라 아 얘네 뭐하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얘네 모함? 어 이게 바로 아이언이다 아이언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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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럭스 못된 듯 하네 한 번 써봐야겠다 E랑 Q랑 범위가 어 이가 좀 더 넓네 데미지도 있어요 어어 괜찮네 형 거의 와드 있는디? 자 노린거 노린거 봤죠? 형 살려줄게 아 소라카 센스 봤어요? 약간 몸 내주는거 오른쪽 어깨 빼주는거 봤어? 상대방한테 좋았다 자일은 안되는구나 왜 안사짐 제압되었습니다 아니 밖에 나가있구나 밖에 나가있었어 왜 안사진아 버그인가 했어 비포형 나 얼른 갈게 혼자 경치 먹고있어 죽지말고 야 쟤 바텀 숨을 못쉬는데? 어이씨 죽겠다 내가 킬했어 아이씨 근데 거기서 어떻게 바나나를 안싸 형 마이형 근데 살리 발봉기 있다 내가 그거를 도와줄 방법이었어 진짜로 노력해보고 싶었는데 제드도 왔거든 음 나 가는줄 튀는줄 튀는줄 아 오지마세요 진짜 X됐다 형 형 이거는 우리의 죽음을 어? 난 살아? 형 형 나 우리 살아? 디바 형 우리 되는거야? 탈진 힐 힐 힐 힐 오호야 이걸 사네? 지려버렸고 형 들어가고 싶은데 기다려봐 이제 밀고 있잖아 베이가형 정신 바짝 안차려 피오라 힐 주고 침묵 걸어주고 그렇지 부드럽게 견제해주고 어 피하네 힐 한번 챙겨주고 아 형 힐 한번 더 주고 형 형 소라카 너무 아파요 형들 소라카 아니 태어 음 잘가 형 ZPL이야 진짜 나 저거 놓치면 용서 안한다 그렇지 내가 만든 ZPL 의도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내가 만들었다 침묵 킬 딜좀 해봐 침묵 걸어줬잖아 그렇지 어 거의 소라카 전장 힐 졌는 중 형 힐주고 싶은데 나 힐주면 죽을 것 같아 나왔어 나왔어 침묵 빗나감 어 저거 마무리 안해? 성과는 없네 사실 서포트에 재능이 있었던 거 아닐까? 리퍼가 아니라 아 깔끔하네요 패치 쳤으면 좋아요 오 존멸 뺐다 나이스 나이스 시작 시작 너무 좋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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